화경품 관련해서 많이 배운거 같애 그치 화경품은 어떻게 해라 연필은 어떻게 해라 지우개는 어떻게 해라 먼저 연필을 좀 주워라 이런 말이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연필 좀 주워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안될까 그렇죠 pick up your pencil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pick up your pencil pick up의 뜻은 올리다 줍다 집어 올리다 이렇게 옆에서 your는 너의 의, 너가 아니고 너의 의, 펜슬은 연필이고 your pencil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okay pick up your pencil 계속해서 너의 등에 매는 다방에 집이 치고 그쵸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뭐뭐 해라 라고 하는거에요 open의 뜻은 열다 열다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열린이란 뜻도 있어요 backpack은 배낭가다 backpack은 배낭가다 오픈은 여기서는 이투스로 쓰였으니까 무슨 시죠 응 하다시죠 그쵸 열린말 여기서는 열린이 아니니까 물론 열린이란 뜻도 그렇지만 열린다 그래서 아까 전에 pick up도 봤는데 pick up의 뜻은 뭐였어 올리다 죽다 이런 뜻이고 무슨 시죠 그래서 뭐뭐 하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할 때 쓰는 말이 되는거에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말 open your backpack okay 계속해서 책을 덮으세요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okay 그럼 close의 뜻은 닫다 무슨 시죠 계속해서 하다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하다 라는 말로 그렇지 뭐뭐 하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부탁할 때 쓰는 말은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close your book 계속해서 너의 자를 좀 내려놓아라 put down your ruler 그렇죠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okay 그 다음에 지우개를 좀 주워라 let's pick up your ruler 뭐라고? 이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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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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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put down 받았네요 good job 그 다음 책은 소리내고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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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깐 케이스는 방법이 지금 케이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한 두번만에 쓰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럼 세번 되잖아 자 하나 아니아니 자 봐봐 하나 둘 그렇지 쓰는 거에요 okay now 주요 가리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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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써볼까요 오우 틀릴 뻔했는데 맞았어 포인트 포인트 기억이 안날 뻔했는데 굿잡 그 다음 배낭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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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백팩 백팩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열다 소리소리 open 오케이 오펜 오케이 그 다음에 집어둘자 백팩 pick up that 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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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pick up pick up 다음에 닫자 okay close close 그 다음 연필 펜슬 그 다음에 장 소리소리 룰러 잘했습니다. 금방 끝났네 에서 퍼켓 가졌습니다. 끈치고 패드 진행하세요 고맙습니다.